왜 때문에? 왜 때문에 그렇게 귀여워요? 동네에 무슨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궁금해서 타러 가는 거예요, 지금. 나 거기 왜 올라가?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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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한 봉수 있어요. 기다렸어. 기다렸어. 잘려져 있어. 맛있겠다. 네? 이것도 있어, 이것도. 뭐가 더 맛있어? 난 주황이 더 맛있다. 이거? 응. 밥맛 떨어질까 봐 이거 조금만 먹어야지. 조금만 먹어. 맛있다, 형. 나도 있어, 주황색이. 난 이건 별로야. 흰색? 응. 근데 질려가지고 흰색은 못 먹을 것 같아. 그니까. 치즈 바게트가 더 맛있어. 주황색? 응. 나도 2개 더 맛있어. 아, 느끼해. 그치? 어. 바삭해. 음, 맛있다. 맛있어? 음. 엄마야, 이게 훨씬 맛있어. 엄마야, 이게 훨씬 맛있어. 음. 지금 제가 걸음이 너무 빠른지. 모든 일을 만나버렸어. 이 아이들을 아직 몰라요. 헤퍼가지고 뭔가 느낀 느낌이에요. 뭔가, 뭔가 느낀 것 같아. 원래 저런 블럭 냄새를 맡는 애가 아닌데. 봤어. 지금 봤어요.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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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안 돼. 지금 너 같이 가면 안 돼. 왜? 왜? 왜, 아이? 가족이 더욱 생각납니다. 네. 멀리. 저 같이. 왜? 왜? 기다려야지. 자,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. 도착합니다 아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습니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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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gefięcy 정ителя 한ilia 다시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. 좋아해요. 만져주는 거. 아프가 또 만져주시겠어요? 그러니까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세상에 근데 되게 어려 보여. 엄마가 되게 잘하나보다. 아프가 척도 웃는 거 보니. 엉덩이 했어. 엉덩이 했어. 엉덩이 했어. 화이팅. 옳지. 처음에 뵙게 더 scenario SDK. dil relay해보세요. î 감사합니다.